소개 이 리뷰에서는 전문 사진작가와 애호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도구인 사진용 디지털 카메라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는 독보적인 이미지 품질, 다용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독창성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미지 품질 디지털 카메라는 놀랍도록 상세하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콤팩트한 포인트엔 슈카메라든 전문가급 DSLR이든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품질은 모든 샷이 걸작이 되도록 보장하고 숨막힐 정도로 선명하게 추억을 보존합니다. 다양한 카메라 유형 디지털 카메라는 다양한 사진 요구사항과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캐주얼 사진 촬영을 위한 포켓 사이즈의 포인트엔 슈카메라부터 매니아와 전문가를 위한 고급 미러리스 및 DSLR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진가의 선호도와 촬영 스타일에 맞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교체 가능한 렌즈 옵션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교환식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진가는 광각 렌즈로 탁 트인 풍경을 캡처하거나 프라임 렌즈로 인물 사진에서 아름다운 보커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촬영 시나리오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고급 기능 및 촬영 모드 디지털 카메라에는 모든 사람이 사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 기능과 촬영 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자동 초점 및 카메라 내 손떨림 보정부터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수동 모드와 같은 다양한 촬영 모드까지 결론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의 세계를 변화시켜 유례없는 이미지 품질, 다재다능함 및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노련한 전문가이든 신진애호가이든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투자는 무한한 창의적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양한 카메라 유형, 교체 가능한 렌즈 옵션, 즉각적인 피드백, 고급 기능, 휴대성 및 후처리 기능을 갖춘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함과 예술성으로 시대를 초월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능형 자동차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